9번 갑시다. You know, Shelly never listens to what other people are trying to say. Shelly라는 애가 전혀 듣지 않는대요. 다른 사람들이 뭐 말하고자 하는 거를 듣지 않는다. 그랬더니, 알아. She always blank whenever anyone is talking.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 한 거예요? 누군가 말할 때마다 뭐 뭐 뭐 한다.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일단 이 그녀는, Shelly는 지금 어떤 여자입니까? 누가 말할 때마다 항상 뭐 한다. 절대 듣지 않는다.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거를.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그냥 무조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인가 봐요. 자 그럼 그런 전제하에 하나씩 보니까 A의 interrupt. interrupt는 뭐죠? 방해하다. Okay. 그리고 interface. 이거 아실 것 같은데? 해석하다. 혹은 통역하다. 이런 뜻 가지고 있고. CL. intercept는. 네. 이거는 가로 채는 거고요. 그리고 interact는 상호 교류하는 거죠. Okay. 자 상호작용하다.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할 때 뭐예요? 방해한다. interrupt. 바로 연결되죠? Okay. 그래서 이제 구원 답은 A로 할 수 있었습니다. 네.